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은주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이돌라이브TV를 찍으러 왔잖아요 맞아요 두번째입니다 라라TV 근데 뭐가 달라졌죠? 피처링이 달라졌어요 저희의 곡이 새롭게 곡은 항상 바뀌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새롭게 돌아왔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야 또 달라진 1인 저는 많이 파격변신을 했죠 맞아요 그러면 저부터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노트의 수빈입니다 춤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노트의 라라입니다 저번에 아라TV 왔을땐 제가 금발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헤어 컬러를 바꿔봤어요 어떤가요? 오늘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대해주시고요 다음 멤버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노트 미소입니다 저번에 아라TV 나왔을때는 핑크 단발머리였는데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바뀌었을거에요 흑발에 긴발로 돌아왔는데 어때요 페이지? 너무 예뻐서 난리 났어요 미통화 난리 났다 아니에요 다른 멤버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저는요 주황머리에서 갈색으로 돌아왔고요 제가 맏언니인건 다들 아시죠? 그렇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요 몇살이죠 제가? 22살 생각보다 어립니다 여러분 99년생 22살이라면 나이 많아 보여요 99년생입니다 오우 옆에는 은조가 열심히 무언가 하고 있는데요 은조씨 안녕 네 저는 드림노트 막내 연주구요 저는 02년생입니다 공감한 사람 공감한 사람 공감한 사람 아무 전 내 없어 제가 마지막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노트 리더 유아입니다 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바로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를 섞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주실 분을 찾습니다 오 룸비씨 바라다의 춤 말고 바라다를 댄스로 하이라이트를 불러드릴게요 하이라이트를 불러드릴게요 오우 네 일단 날아 날고 있구요 날고 있구요 숨겨왔던 마음을 보여줘 말해줘 오늘 요아인씨가 저번에 왔을 때 림모 기네스북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기록을 오늘 깬다고 하더라구요 몇 세치야? 65 우와 우와 진짜 해주셔 안 해주셔 힘을 내 힘을 내 우와 이번에 제 기록을 제가 깨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예 그냥 밑으로 밑으로 더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얘기했어요? 노래 봐? 노래 봐 노래 봐 항상 연습할 때도 뭘 불러야 될지 고민 많이 했을 때마다 팬분들이 생각이 많이 났는데 그렇죠 팬분들이 신청해주신 노래를 부를 생각에 또 기분이 색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코너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미소 언니와 저의 줄넘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 줄넘기 진짜 잘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어? 희사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시는데 당신이 있으십니까? 당신과 당신의 당신주입니다 그래서 더 잘 맞지 않을까요? 머리에 걸릴 일이 없지 그쵸? 야 야 그렇구나 저희가 이제 활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보여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컨텐츠적으로도 많이 보여드릴 거고 또 아직 음악방송도 더 할 거니까 많이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라TV에서도 보다 더 재밌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지금까지 드립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아라TV는 사랑입니다 안녕